안녕하세요. 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공사입니다. 슬래브 주택의 추명적 단점인 반드시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 때문에 요즘 칼라강판 옥상 지붕공사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칼라강판으로 옥상 방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지붕형, 바닥형,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평지 공위의 세모 지붕을 만드는 지붕형 옥상 방수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로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지붕형 공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로 일반 지붕형과 띄운 지붕형인데요. 띄운 지붕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아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라강판은 두께가 1mm도 되지 않는 야분 강판에 부식되지 않는 아연과 복합성분으로 코팅돼 가볍고 내식성이 뛰어냅니다. 시공 과정으로는 먼저 칼라강판을 설치하기 위한 하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라강판으로 씌웁니다. 마감 부분도 섬세하게 시공합니다. 특히 칼라강판 공사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시공업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완성도가 청참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작은 틈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시공하는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때요? 멋지죠? 포스코 지붕공사만의 노하우로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입니다.